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밤 라디오의 지유입니다. 제가 최근에 업무상 출장으로 이탈리아에 다녀왔는데요. 아직까지 이 시차적응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는지 아침에 일어나는 게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이 책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책을 읽어 내려가다가 아차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엄남미 작가님의 기적의 아침 1분 해피어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어떤 부분에 변화를 일으키고 싶은 간절한 무언가가 생길 때가 있죠. 많은 사람들은 해가 바뀔 때마다 계획을 세우지만 이 새해 결심은 실패할 확률이 9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해 결심이 유지되는 사람은 고작 8%라는 건데요.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여러분도 올해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목표,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눈떠보니 벌써 5월 중순이 되어가고 있고 그런데 이룬 것은 별로 없고 그래서 괜히 무기력해지는 이런 상태를 지금 만약 겪고 있으시다면 오늘 오디오북에 꼭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적이란 무엇일까요? 엄청 거창한 것, 먼 곳에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해진 마음의 상태를 가질 수 있다면 그게 또 기적일 겁니다. 하루하루 기분 좋은 감정과 성취감을 더 자주 많이 느끼는 것 그래서 지금 여기서 행복할 수 있는 것 그 습관을 우리가 하루에 단 1분씩이라도 연습하면서 꾸준히 지속해 본다면 결국은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로 우리가 인생에서 바라는 게 무엇이고 또 삶을 어떻게,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질문해 보는 시간은 인생 전체를 바라볼 때 굉장히 필요하고 또 유익한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꼭 아침이 아니더라도 그 1분이라는 시간 자신을 온전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짧은 시간을 여러분도 저도 하루에 꼭 챙기는 것 기억해 보면 좋겠죠. 자 그럼 지금 이 순간 1분 더 행복해지는 그 마음의 습관 연습해 보기 위해서 오늘의 책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침 1분이 기적을 만든다. 알라이안의 기적 대한민국 축구가 기적처럼 성장했습니다. 월드컵에서 한국이 포르투갈을 꺾고 12년 만에 16강에 진출했죠. 기적이란 무엇일까요? 기적은 간절한 아침 1분, 해피어 습관에서 옵니다. 대한민국과 포르투갈의 경기가 있는 2022년 12월 2일 저녁 12시 12분에 대학생 큰애들이 엄마에게 카톡으로 문자를 했습니다. 엄마 제발 오늘 20년 전처럼 기적이 일어나기를 시각화와 잠재의식의 전문가이자 자기개발 강연자인 엄마는 아이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었을까요? 성민아, 네가 간절히 바라면 하늘이 태산도 움직이게 할 거야. 엄마가 비장의 카드를 알려줄게. 네가 어렸을 때 축구를 너무나도 좋아해서 돌 때부터 공을 차기 시작했지. 다섯 살에는 노란색 축구화를 신고 초록색 줄무늬 티셔츠를 입고 시립대학교 초록색 잔디구장에서 뛰면서 골을 넣었지. 엄마는 그 기억이 생생해. 네가 초등학교 축구대회에 나갔을 때도 정확히 골이 나면서 얼마나 기쁘던지. 손을 흔들면서 감격하면서 기뻐하던 그 모습. 엄마는 그 이미지 하나가 정말 생각나. 아이에게 1분 동안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이미지로 잠재의식에 심어줬습니다. 사진을 찍듯이 기분 좋은 감정을 생생하게 묘사해 주었습니다. 아이의 바람은 간절했습니다. 축구 경기 응원을 위해 대학교에서 자취하는 친구들과 텔레비전 앞에서 치킨을 시켜 먹으며 응원하는 것을 사진으로 보내줬습니다. 필자는 해피어 습관을 위해서 이미 잠이 들어 있었는데 이상하게 너무나도 평온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침에 첫눈이 와서 새벽 운동을 하는데 축복이 쏟아지는 느낌이었죠. 좋은 결과가 예상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나라가 기적처럼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각화해서 좋은 느낌을 한 번 받았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든 마음이 굉장히 평온했습니다. 시크릿과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말하는 기분 좋은 감정과 이미지의 상상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해피어 1분 습관이 기적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2002년은 필자가 결혼을 했던 한 해입니다. 아직 큰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뱃속에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붉은 악마가 광화문에서 응원하는 열기에 감격했죠. 하나 된 우리나라가 사강신화의 기적을 일으킨 그때를 다시 회상했습니다. 기적이란 간절히 바라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어떠한 부정적인 에너지를 보태지 않는 하나 된 사람들의 의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심이 하나도 안 섞이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굉장히 평온한 상태를 1분만 느낀다면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하나로 마음이 모이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에너지가 선수들의 마음에까지 닿았습니다. 한국팀의 주장 손흥민은 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자신감과 믿음이 선수들을 단합하게 했다고 인터뷰에서 답했습니다. 비록 자신은 골을 넣지 않았지만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을 도운 것이 너무나도 기뻤다는 손흥민 주장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더욱 훌륭한 건 그의 아버지가 인터뷰에서 했던 말들인데요. 나는 지금도 초심을 강조한다. 축구 선수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교만이다. 명성을 쌓는 데에는 20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에는 3분도 채 안 걸린다. 어느 분야에서든 정상에 선 사람들은 기적의 아침 1분 해피어 법칙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훌륭히 키웠기 때문에 강한 정신력과 마음가짐이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항상 손흥민의 아버지는 네가 이렇게 된 건 너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덕분이다. 너를 응원해주는 분들의 덕분이라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라고 강조합니다. 아버지의 정신력을 아이가 닮은 걸까요? 행복한 눈물 행복한 1분 추심으로 마음을 다잡는 정신력 국민과 선수가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팀을 좋은 에너지로 이끌었습니다. 선수들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쓴 태극기를 들고 마음에 이미 할 수 있다는 각오를 그렸습니다. 1분 해피어 법칙에 있는 화건과 펭과 종이라는 기적의 공식을 적용했습니다. 미드필더 이재성은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다시 오지 않을 이 순간을 계속해서 즐겨봅시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예수도 이 해피어 법칙을 깨닫고 기적을 밥먹듯이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실감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속 이 법칙을 적용해서 너무나도 쉽게 성공을 끌어당기는 사람은 매 순간 남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루게 됩니다. 조직의 성공을 위해서 기적같은 일들을 일으킵니다. 이 법칙은 예수가 말했던 너희가 믿는 대로 너희에게 주어진다. 이 변함없는 진리는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다. 즉, 간절히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이 너희에게 이루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큰 아들이 2003년 10월 4일 천사로 태어나서 2002년부터 보이지 않은 믿음 속에서 축구를 좋아했던지 어릴 때 공의 종류를 다 모았습니다. 축구와 피구 등 공과 관련된 운동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뭔가 가슴 뭉클한 기분의 감정이 이미지로 각인이 되면 그것이 창조물로 태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 덕분에 축구에 관심을 가진 필자는 2002년의 기적을 많이 보았습니다. 모든 국민이 착각이라고 할 정도로 믿기 어려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즉, 축구에서 1분 해피어 이기는 습관을 조직에 부여해서 시각화한 것입니다. 성공 경험을 부여하는 전술과 우리나라가 축구를 이미 잘하는 느낌을 주게 했던 착각이 실제 현실을 만들어서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만약 기적이 일어나고 자신이 부자라는 착각의 감정을 진짜로 믿는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분 좋은 감정과 감동을 진짜 많이 느끼면 머지않아 기적과 감동과 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1분 해피어 법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지금 마음에 넣은 생각이 부정적이라면 그 자리에서 바로 1분 동안 더 행복해지는 이미지와 사진을 심장 속에 갈아 끼워야 합니다. 아침 1분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 해피어 습관은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입니다. 여기에서 성공의 정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성공은 건강하고 활력이 가득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사회의 기여도도 높고 자신이 가진 가치를 많이 나누어주는 짐을 덜어주는 습관으로 필자는 정의합니다.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침 1분을 어떻게 시작하는가에 달려있는데요. 이제는 아침에 1분 덜을 외치며 이불에서 나오기 싫은 자신을 다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딱 1분이면 된다는데 라며 한번 해볼까 라며 일어날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푹 자고 일어나서 아침 1분을 긍정적인 자기암시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싫어해서 좋아로 지겨워해서 그래 한번 해보자로 할 수 없어 해서 할 수 있어로 말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 5시의 기적의 저자인 제프 샌더스는 팟캐스트를 진행하며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들에게 공통으로 던진 질문은 하루 아침 1분을 어떻게 보내는가 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비슷한 답을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아침 1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모두 해피어 1분법칙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즉, 아침 1분을 상쾌하게 일어나서 물을 마시고 고요한 시간을 즐깁니다. 아침에는 과일이나 간단한 스무디 정도로 가볍게 먹습니다. 뇌에 자극을 주는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닥치는 대로 읽는다는 것도 공통된 점입니다. 자기 개발에 게으른 성공자는 없습니다. 인생을 생산적으로 보내는 사람들은 아침에 가볍게 운동하면서 오디오를 듣습니다. 그들은 운동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오디오를 들으면서 독서처럼 뇌에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서 새로운 성공 경험을 합니다. 필자가 만난 성공자들도 거의 비슷한 루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준호헤어 강윤선 대표는 활자에 중독되었다고 할 정도로 아침 1분을 정보를 읽는 것에 시간을 보내고 몇 시에 잠을 자든 새벽 5시면 반드시 일어난다고 합니다. 미래에 은퇴하고 무엇을 할지 이미 시각화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이러한 성공자들의 미래는 꿈이 있기 때문에 아플 수가 없습니다. 꿈이 지금을 이끌어갑니다.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초등학교 여자 교장 선생님께도 은퇴가 오래이신데 학교를 떠나시면 무엇을 하고 싶으시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1분 안에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화실에서 그림을 그려 전시회를 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이내 그 계획을 실행하는 것을 보고 이미 성공의 길을 걸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남들과 차별화되는 해피어 1분법칙을 모두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 1분 습관이 인생을 바꾸는 것은 확실합니다. 간절한 계기가 되어서 변화하는 때도 있지만 이렇게 책을 읽고 조금씩 습관을 바꾸기 시작해서 매일 실천해서 3천일이 넘도록 지속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매 순간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합니다. 아침 1분 해피어 습관을 실천하면 좋아하는 장소를 많이 가게 됩니다. 뭔가 공부하고 독서를 하려고 해도 집에서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많은데요. 그러면 집 근처에 카페에 가거나 도서관에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침 1분을 좋은 곳에서 보내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기분을 알아채고 적당한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 자리에서 금방 결단하는 습관이 들기 때문입니다. 의욕이 높아지는 장소를 아침 1분 해피어 습관 시간에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어디에 가면 의욕이 더 생겨서 집중할 수 있을까? 요즘은 새벽에 일찍 문을 여는 카페와 스터디 카페들이 많습니다. 집에서 집중이 잘 안될 때는 걸어 나와서 산책하고 뛰면서 운동을 합니다. 집 근처의 조용한 곳을 찾아서 잠을 깨고 색다른 분위기에서 아침 1분 해피어 습관을 실천합니다. 중요한 목표를 세울 때에는 고급 호텔의 커피숍에 가서 기분 좋은 에너지를 목표에 담아올 수도 있습니다. 펜과 종이를 가지고 자신이 좋아하는 곳에 가서 글을 써봅시다. 분명히 분위기 전환이 될 것입니다. 집 근처에 대자연이 있거나 강이 있거나 산이 있는 경우라면 대단히 행운입니다. 위욕이 높아지는 장소에 자신을 자주 데려가 보세요. 그것이 아침 1분 해피어 습관을 더욱 더 다채롭게 해서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행복의 90%는 습관입니다. 자신이 더욱더 행복해지는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은 자주 습관을 좋은 쪽으로 드리기 때문에 점점 더 행복해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 모두 다 행복한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왜 늘 다 불행하다고 아우성 칠까요? 아주 거창한 행복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긍정심리학에서는 행복을 지금보다 약간만 올리면 긍정적인 감정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거창한 행복보다는 지금보다 약간만 더 행복해지는 습관을 잘 들이기를 원합니다. 긍정심리학의 대가 마틴 셀리그먼은 행복의 공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행복이란 생각과 의식 일상적인 일이나 인생의 사건 자발적인 활동인 아침에 1분 일찍 일어나서 해피어 습관을 실천하기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침이 기석인 이유는 회사 출근 시간에 맞춰서 허둥지둥 준비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여유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기 조절감 과 제어감 덕분 입니다. 인생에서 자신이 더 좋아하는 행복한 활동을 하면 직업도 결국은 좋아하는 것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좋아하는 일은 왜가 분명하기 때문에 사명감을 부여해서 삶을 더 활기차게 만듭니다. 내 인생은 나 스스로 결정한다는 기적의 1분 해피어 습관은 행복도를 높여줍니다. 낙순물이 바위를 뚫듯이 서서히 행복이 일상생활에 젖어 큰 목표와 꿈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기적의 1분 해피어 습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와 미셸 오바마 아침 1분 습관을 통해서 세계 여성 1위가 되다. 한창 오프라 윈프리 쇼를 진행하던 20년 동안 그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초월 명상 센터에 갔습니다. 초월 명상 센터로 운전해 가는 그녀의 집 근처 고속도로는 새벽 5시에 차가 꽉 막힙니다. 이 놀라운 해피어 1분 습관 실천자들의 공동체가 미국에서 전세계를 움직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정기적으로 하는 일과 중에 아침 의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명상 이고 운동 입니다. 유명한 기업가의 아침 기적 의식과 똑같이 그녀도 아침을 항상 자기 전 해피어 1분 상상 습관과 독서로 의식을 크게 고향 합니다. 자기 전에 숫자로 일어날 시간을 입력하면 정확하게 그 시간에는 알람이 없어도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습관은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스스로 훈련해 온 정신적인 1분 해피어 법칙에 의한 것입니다. 그녀는 항상 알람이 없어도 6시 2분 이라는 소자를 보고 일어납니다. 보통 6시 2분 6시 20분에 자연히 알아서 깨워준다고 합니다. 알람 약간 불안하고 겁나게 하는 기계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 그녀의 1분 해피어 습관 입니다. 자연에서 자연의 소리와 일어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인류의 오랜 아침 이식인 새벽에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자는 유형에 맞춰서 일어나고 잠을 잡니다. 자연에서 명상 합니다. 그녀는 아침에 일어나서 20분 정도 좌선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녀가 최근 인터뷰하는 슈퍼 수울 선데이의 출연자들이 전부 기도하고 명상하는 영성가인 것을 보면 그녀 자신이 명상을 함으로 그런 평화롭고 평안한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에크하르트 톨레 지금 이 순간의 사라라 저자의 명상과 틱닛한 걷기 명상에 영향을 받았고 마이클 싱어의 상처받지 않는 영혼의 새벽 3시 명상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게리 주커브의 영혼의 의자는 그녀의 인생책으로 모두가 명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녀 덕분에 많은 미국인들이 동양의 좌선과 요가 명상 그리고 걷기 명상을 합니다. 그녀에게 명상은 긴장 완화가 되는 효과를 가져왔고 일의 효율성과 혁신을 일으킬 아이디어와 영감을 가져오겠습니다. 기회를 기회를 적극적으로 잡을 수 있는 추진력과 웰빙의 전체적인 의식이 아침 1분 해피어 습관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아침 의식을 오랜 시간 지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내면 깊은 곳에서 치유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도왔고 전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를 수년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이에 비해서 동안으로 보이는 이유는 반드시 아침 식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운동 후에 영양가 있는 것들을 챙겨 먹기 때문이라고 한 방송 매체에서 말했습니다. 6시 20분에 일어나서 좋은 원두의 카푸치노나 양질의 차를 마신 뒤에 50분 정도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마치고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20분 정도 명상을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액자를 거실에 걸어두고 매일 바라봅니다. 이것이 미라클 맵이라는 시각화 액자 기법 인데요. 항상 아침에 일어날 때 사명 비전보들을 뼛속 깊이 각인시킵니다. 아프리카 노예와 흑인들이 몇백 불로 가치를 매겨져 옥션에 팔리는 그림을 보면서 자신이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이유를 상기시킵니다. 항상 남을 돕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오프라 윈프리는 1분 해피어 독서와 상상으로 남들이 실천하기 힘든 일들을 해냅니다. 오프라는 반드시 아침에 자신에게 도전이 되는 글쓰기도 빼먹지 않고 하는데요. 감사일기는 17년 이상 매일 지속한 1분 해피어 쓰기 습관입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쏟아지는 걱정과 불안의 감정들을 그를 통해 쏟아내면서 객관화 시켰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 감정들을 보게 만들어서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저널링은 빈 종이와 펜으로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생각을 끄집어내서 정리하게 합니다. 해피어 1분 습관 중에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언제나 종이와 펜을 준비해서 다닙니다. 필자는 유나이티드 항공사에서 1등석 승객들과 비즈니스 승객에게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책과 종이팬과 옷과 걷는 자세가 크게 달랐습니다. 20대 때 그런 자세를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미국의 상류층 습관을 관찰할 수 있는 직업을 경험해 본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들은 굉장히 겸손하고 자세가 좋았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하와이 집에서는 5시 명상센터에 가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 저택의 자연정원을 걸으면서 20분 정도를 명상합니다. 방송국 팀과 항상 명상하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가지는 것이 그녀의 1분 해피어 습관입니다. 하와이는 영적인 사람들이 정화를 많이 해놓은 곳이라 필자도 일부러 그곳에 가서 그곳의 에너지를 느껴보니 참으로 깨끗하고 맑은 곳이었습니다. 바다에서 달리기하고 명상을 하니 마음이 넓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매일 10km씩 달리고 바로 바다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했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미국의 44대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는 희망과 변화를 주창해서 미국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64%의 지지율로 2009년에 당선되었습니다. 부르한 어린 시절을 극복하고 대통령이 된 오바마는 그의 아내인 전 영부인 미셸 오바마의 해피어 1분 습관 내조 덕분에 당선되었다고 필자는 확신합니다. 미셸 오바마는 아침 4시 30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체육관에 갑니다. 왜 그렇게 운동을 일찍 시작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녀는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자신만의 1분 해피어 습관을 통해서 자신과 깊은 시간을 가져야 힘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의 여성을 돌봐야 하는 영부인의 운명을 운동으로 극복했습니다. 그녀는 근육 운동을 술렁술렁 하지 않았습니다. 강도를 높여서 한계를 뛰어넘고 좀 더 시간에 오래해서 운동할 때는 오래할수록 자신에게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결과를 직접 체감하면 더 높은 레벨로 자신을 밀어붙이게 됩니다. 아침 식사로는 스크램블 에그와 칠면조 소시지 신선한 자몽을 먹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능한 모든 식사에 과일과 채소를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피자나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한 후에 본인들이 하고 싶은 행동을 해도 합니다. 좋은 보상이 습관이 되면 나쁜 습관은 점점 사라집니다. 미셀 오바마의 매일 최우선 과제는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은 이 하나의 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공한 최고의 사람은 1분 해피어 습관을 무의식적으로 모두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월드 슐츠 아침 1분 습관을 새벽 경영으로 채택한 세계적인 경영자 요즘 누군가를 만나려면 미팅 장소가 주로 초록색 원 안의 여신이 생선가시와 왕관을 쓰고 있는 로고의 카페로 약속 장소를 잡습니다. 스타벅스는 세계 어디를 가나 서비스가 비슷합니다.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하와이에 갔는데 미국 청년이 한국 청년과 비슷한 목소리 톤과 친절로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새벽 7시 이전에는 매장의 대부분이 문을 열 준비를 합니다. 이건 하월드 슈츠 스타벅스 회장의 새벽 경영 덕분 입니다. 하월드 슈츠는 매일 새벽 4시 30분 에 일어납니다. 그는 일본 해피어 습관의 대표적인 성공 기업 인 입니다. 그는 아무리 성공 했어도 겸손한 태도를 잃어버리면 안된다 라고 말하는 인성까지 좋은 ceo 입니다.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으면 타인을 무시할 수도 비판 할 수도 없다고 말하고 지금까지 스타벅스를 전세계 34,317개 까지 늘렸습니다. 처음에는 마케팅 담당자로 입사해서 스타벅스의 ceo 까지 올라간 그는 스타벅스의 커피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직접 인수해서 지금까지 승승장구 하고 있습니다. 공백 기간에 본인도 잠시 아팠고 위기를 겪었지만 이내 복귀해서 새벽 경영으로 스타벅스를 세계적인 커피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새벽에 일어나서 무엇보다 먼저 자기 회사의 커피를 마시고 스타벅스 카페에서 해피어 1분 숙관을 실천합니다. 직원들의 복지와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혁신합니다. 사회발전 환경에 대한 강한 믿음 노력 기부를 많이 해서 기업의 제품 인지도를 세계의 탑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스타벅스를 미국의 500대 기업으로 키워낸 비밀은 아침 1분 해피어 습관에 있습니다. 그는 해피어 습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일이 불리하게 펼쳐질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라. 더는 1분도 버틸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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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지 마라. 바로 포기하지 않고 바로 1분간 더 행복한 습관으로 관점을 바꿀 때 흐름의 판도가 바뀔 것이다. 그가 성공한 원인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시작은 아침 1분 해피어 습관 때문입니다. 스타벅스의 성장 원동력인 새벽 1분 해피어 습관으로 2016년 매출은 2조를 넘겼습니다. YG앱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결제대금이 추정 1조 9,284억 입니다. 대략 2조원으로 예측 2위의 커피 전문점의 매출인 3,655억 과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2위부터 7위까지 합쳐도 큽니다. 새벽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한국에도 1분 해피어 습관의 실천자들이 많아서 새벽부터 움직입니다. 당연히 7시 이전의 스타벅스는 그러한 현재 흐름을 읽어 6시 58분부터 손님들을 봤습니다. 새벽에 드라이브 스루에 줄을 선 차들도 많은 것을 보면 하월드 슈츠 CEO의 새벽 영감과 아이디어들은 세계에서 1위를 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그는 아침 1분 해피어 습관으로 커피 기업답게 일어나자마자 맛있는 커피를 내립니다. 커피를 마신 후에 반려견과 함께 운동 겸 산책을 합니다. 아내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6시 이전에는 출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습관을 실천하는 이유도 가족과 친구 사회 회사 그리고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알아가기 위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야 하는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일을 더 이상 하기 싫어서 억지로 저항하는 것이 아닌 루틴으로 세상을 좀 더 가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일합니다. 세상의 정상에 있는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만 아침 1분 습관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사명감이 있습니다. 이때는 일이 노동이 아니라 사명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일어날 때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이 떠지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자신의 사명을 찾았다면 아침을 좀 더 다르게 볼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에게 아침이 좋으니 일찍 일어나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아침에 좀 더 활력이 되는 동기를 유발합니다. 남들이 일찍 일어난다고 피곤한 채로 기상시간만 바꾸지 말고 자신에게 가장 좋은 시간대를 정해서 신체가 가장 행복한 1분 해피어 습관을 지속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큰 성공과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월드 슈울츠 회장처럼요.